들겠지만은 대한민국 휘파람 연주가 1인자입니다. 자 여러분 많은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. 황보소님을 소개합니다. 박수해 주십시오. 반갑습니다. 휘파람 연주가 황보소입니다. 접고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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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아까 있는데 왜 안하지 다 하실거에요 근데 이게 똑같아 노래하고요 우리 가수 여기 노래하시는거 하면 다 가수해야돼 오늘 노래 잘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노래 제가 세계대회 수상곡이에요 제 최편곡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연주가가 없어요 저도 10년 하는데 아직 못 만났어 그래서 오늘 18년 연주가는 4천, 3천포만여기 초대됐다 우리 기획사에 박수 주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들 들으신 분 다 알아요 시원한 여름에 휘파람이 아주 제격이죠 그래서 뭐라 할까 하는데 가요는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다 하면 되고 저는 영화에 화해강의